한 번의 기회라고? 아니! 두 번 봐! 세 번 봐! 응! 민 민 민우! 민 민우 수시로 갔잖아! 정시 확대.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성한.. 반성해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서울 상위 19호기 대학이 평균 30% 후반대 2022년까지 올리겠다. 그 기사를 갖고 왔어요. 맥시멈 2022-2023에는 서울 주요 대학은 일단 40% 그러면 입결 때문에 정시상의 경쟁 때문에 다 따라오거든요. 다 비슷비슷해져요. 쭉 비슷해져. 이번에 그리고 서울대가 가군의 나군으로 가니까 고려대가 움직였죠. 이렇게 바로 학교들의 연쇄 효과가 일어납니다. 하나의 비율이 바뀌면 다른 학교의 정책들도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 가져온 주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바로 이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냐 이거를 좀 갖고 왔어요. 균형적인 시각으로 이 정시 확대의 흐름을 바라볼 필요가 있잖아요. 방송 볼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찬성 정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입 공정성, 객광성, 투명성 하가. 정땡라 사태, 조땡 사태, 인정.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분노라죠. 왜? 공정하게 대학에 들어간 게 맞냐. 보니까 약간 무슨 뭐 논문을 써주고 말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돌았죠. 그럴수록 저런 것에 대한 의심. 스카이 캐슬. 김주영 선생님이 진짜 있다. 이 김주영 선생님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게 거짓이 아니다? 저쪽 수시 애들아. 야, 저거 봐. 저 기사 못 봤냐? 지들만의 리그야. 야, 저거 돈 많으면 가. 이해됐어요? 자, 정시 확대 찬성이. EBS 인터넷 강의 등 대중화로 사교육비 절감. 과연? 정시가 늘어날수록 사교육비가 절감될까? 수시가 사교육비가 더 많으니까 정시가 많이 될까? 이게 통계로 하기 되게 애매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치 않아? 교재 가격은 뭐 프리패스로 사는 거 해야 돼? 일일이 하나 다 체크해야 돼? 그런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봤을 때. 수시의 단가. 대형 학원에서의 단가와 수시의 단가. 요즘은 인강 싸다, 이거야. 싸잖아, 인강. 현강? 요즘 그래도 교재에 비해서 거의 한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잖아. 28만 원. 그치, 4번에 28만 원. 수시는 저 3일 있잖아. 나 3일? 그게 부모님 돈 마지막 투자한 건데. 면접 대비. 70만 원 나왔어. 나 3일 면접 대비 들었잖아. 그 65만 원, 70만 원 나왔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봤을 때. 정시가 확대되면 아이들이 수능 공부를 더 많이 할 거고. 수시보다는 학생부라든가 이런 대비가 줄어들고. 수능 공부에 투자를 한다면 사교육비가 좀 더 절감돼. 책값이 더 싸지 않겠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세번째. 내신 실패해도 수능 수능. 아, 이거 할 말 많습니다. 나 4.5등급. 나 고2 겨울방학. 4.5등급. 고2 겨울방학. 오케이? 야, 민우야. 야, 11월 거기서 안 봐? 안 볼 건데요. 나 수능으로 대학 갈 거예요. 야, 고3 임마. 고3. 3학년 1학기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남았잖아 임마. 아, 저 정시파이터예요. 정시파이터? 스트레이트 파이터는 안 돼. 정시파이터가 뭐지? 저 이제 수시 안 해요. 저 수업 안 나가야 돼요. 저 오전 학원. 저 9시부터 12시 반 김동욱 선생님 끊어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학교 안 가고 임마. 아, 저기 출석 점수 어차피 정시에서 깎여도 얼마 안 들어가요. 그냥 학원 다닐게요. 지금부터 정시 올인할게요. 저 연경, 연경 총장하고 탭댄스 출 거예요. 이래버리니까. 고2 겨울방학 11월 목욕에서 안 친다는 이 감성 인정. 여러분도 이래버려요. 이거는 내신을 실패해도 수능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던진 겁니다. 정시파이터란 명목상의 이유로 고3을 그냥 쭉 밀어버려요. 안 들어요, 수업.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거야. 그래도 찬성 의견은 뭐겠습니까? 내신이라는 게 학교마다 시험도 다 다르고 공정할 수 있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입시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연령 하루 만에 사람을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수능이라 한들. 라는 의견인 거죠. 우리 학교 내신 선생님이 어땠다, 친구가 어땠다, 친구 엄마가 와서 쓸어버렸다, 우리 학교 스카이 캐슬이다.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잠재우는. 이 모든 웅성웅성을 잠재우는 수능. 수능 공부해라! 에이, 수능 공부해! 그러니까 다 달려들 수 밖에 없는. 정시파이터들. 제가 전화 데이터 하면 너무 많아요. 형, 저 정시만 하려고요. 저 정시파이터예요. 안 떨려요? 어. 네 번째. 재수생들 패자부활 효과. 아. 패자부활. 기회를 준다, 이거야. 아니! 한 번의 기회로 실패해? 야, 김수시! 한 번의 기회라고? 아니! 두 번 봐! 세 번 봐! 응, 미미미누! 야, 이거야! 응, 너네 공정치 못해. 왜? 응, 너네 한 번의 기회잖아. 그날 똥어주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날 피는 물 어떻게 나올지 몰라. 응, 그날 감독관 최소 코고라. 응, 두 번 봐. 응, 미미미누해. 응, 미미미누! 이걸로 끝나! 응, 미미미누. 응, 미미미누. 미미누 수시로 갔잖아. 이 미꾸라지 감성. 반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정시 확대는 일어나면 안 된다! 학교 수업이 문제풀이 변질 우려. 자, 얘들아.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자, 얘들아. 시험 문제 나온다. 자, 얘들아. 뒤돌아봤거든요. 학생 1. 학생 2. 학생 3. 의자하고 무라이체. 인정. 학생 4. 뒤에 그 잠 깨려고 책상 뒤로 나갔잖아. 그 서있는 책상 아시죠? 어디서든 잘 수 있어. 학교 수업이 변질. 내신을 안 들어. 어? 내신? 응, 이제 수능 40%? 응, 안 들어. 학생이 수업들을 이후 사라져 공교육 붕괴. 어, 좀 거칠게 쓰셨네요. 수업을 왜 듣냐 이거야. 학원 선생님이 교재학. 이걸 어떻게 따라와. 그럼 내가 학교 선생님 비하냐.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일이란 것 자체가 행정 업무도 같이 섞여 있잖아. 단위 시간당 인간으로서 호모 사피엔스로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란 게 있는데. 애들 관리해야 되고 생기부 적어줘야 되고. 조직 단체입니다. 교육부장한테 사바사바도 해야 되고. 교장 한번 날아볼 수 있지 않을까? 경쟁이야. 블랙독이야. 학원 선생님 교재 연구. 집 가서 보충 강의 찍고. 교재, 강의, 교재 강의. 오로지 이 학생의 수능 성적을 위해서 몰빵할 수 있는데. 교육은 그렇게 털 수가 없어요. 사교육을 범죄화 시킬 수도 없고. 내 자식 내가 잘 지켰다. 이걸 어떻게 사교육. 시간 제한이라든가 억제는 할 수 있겠지만. 금지할 수는 없죠. 이런 이유죠. 세 번째. 오지선다형 수능으로는 미래인재 양성 불과. 늘 많이 쓰는 게 미래인재. 그 놈의 미래인재가 뭐야? 뭐가 미래인재죠? 뭐야? 가상현실이야? 지드래곤이야? SM 저기 초현실 공연인가? 미래인재가 뭐야 얘들아? 미래인재에 대한 수많은 정의 논란. 자 근데. 이 정시 확대 반대에서의 시대인재. 여기서 시대인재. 야 웃겼다. 시대인재 씨. 오지현. 아 오지현. 오지. 오지현이 아니라. 오지선다형 수능으로는 미래인재. 그니까 오지선다형 수능이 과거인재. 교육 방식이라는 거잖아. 가둬버린다는 거죠. 뭐를? 학생들의 사고를. 왜? 글을 보기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능력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지적 호기심이 뛰어난 친구가. 기술 지문을 딱 읽었어. 와 근데 보고. 그날 눈물을 흘려. 왜? 내가 진짜 컴공과를 너무 가고 싶었어. 근데 그날 수능 지문을 읽었더니. 이진법하고 그거 바꿔가지고. 컴공적으로 코드적으로. 공학적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영감으로 떠올라. 뭐 송유구는 그럴 수 있잖아. 인정? 그런데. 그 친구가 보기로 눈이 들어갔을 때. 오지선다.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야. 방금 내가 흉내는 게 이거야. 이감성이라고 진짜 얘들아. 사고의 다양성을 줄인다는 게. 바로 미래현재 인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수능수능하면. 사고력이 줄어든다 이거야. 고교학점제 등. 현 정부 교육정책과 어긋나. 이렇게 돼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뭐. 학점 뭐야 여러분들. 대학에서 나온 표현이잖아. 요즘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대학하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업의 차이점이 뭐죠. 가장 큰 차이점. 수업을. 원하는 걸 들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요. 대학을 원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수강 신청할 때. 아 마음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간표가 나와버려 그날. 그 감성으로는 사실 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시확대 전책이란 거는. 아이들이 수능공부에 매몰되게 만들텐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부 정책상 밀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이 정시학대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학생들이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냐 없냐. 고교학점제가 지금 실현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적 관점에서 보는 그러한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대4로 이제 맞붙었어요. 이게 근데 언제 기사냐면. 2019년 10월 기사에서 따온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정시확대가 됐죠. 그렇다는 거는. 국민의 여론이나. 정부 정책이. 전반적으로. 정시확대가 맞다. 라고. 교육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누군가는 찬성하고 반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믄. 해당. 한 va이로. 철캐ρη. 무슨 말인지. 강제나. right. zy tjtsk vai. flavours1co custom reais1co. bail us it home. 모든 출 hardly vamos. 그최. 궁금하신 value. ti bút Moon. 아こ. と thinly.